안녕하세요 박소담입니다. 저의 첫 홀로 해외여행 기록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. 브이로그를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여행을 간 것보다는 저만의 추억과 기억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려 했는데요. 홀로 34일간 해외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에 많이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완성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있는 그대로를 즐겼던 여행이기에 저의 얼굴과 목소리보다는 풍경이 더 많지만 제가 보고 느꼈던 행복한 에너지를 여러분께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. 그럼 우당탕탕 박소담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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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